그 처음 만났던 게 지금부터 한 몇 년 정도가 돼요? 17년도... 2017년? 네네네. 4년? 4년 정도? 네. 4년 전에 만났어요. 두 분 다 세계 1주 중에 만났어요. 저는 이제 시작을 해서 지구를 한국 기점으로 왼쪽으로 들고 있었으면요. 왼쪽이라고 하면 유럽 쪽으로 가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인도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북미로 넘어갔고 저는 반대로 넘어가다가 저희가 딱 교차된 지점이 칠레 왔거든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제 실물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죠. 만난 거는. 사실 여행하기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SNS에서 그때 한창 이제 세계 여행이 엄청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만 찾아봐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여행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인도랑 네팔을 여행 중이었어요. 아, 그럼 해시태그를 통해서 장성호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보 얻으려고 이제. 처음엔 정보 얻으려고 접근을 했어요. 칠레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때 같은 데서 묵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서로가 예약을 하고 그때 알게 된 거죠. 어, 같은 데 묵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얼굴 보고 알게 된 거죠. 혹시 땀에 뭐 때문에 정착할 생각을 했었는가? 같은 큰 분은 부모님이 지역에서 기반을 있던 잡고 계셔서 저는 좀 내려오는 걸 결정하는 게 수월한 편이기도 했고요. 다른 의미로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게 불안했어요. 저는. 시골은 이렇게 이웃이 있고 또 제가 어떤 사회에 무리해서 이렇게 있다는 게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게 느껴지고 지금 청년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데서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은 인스턴트적인 관계들만 계속 마주하게 되고 일, 회사, 일, 회사 이런 식으로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내가 외로움을 느낀 거죠.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근데 성우 씨가 나고 자란 것은 사실 이제 친구들 친구들 같은 게 대부분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서적 기반은 사실 남해가 더 크긴 한 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6학년, 1학년, 2학년, 일반 다 일반만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사실은 친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 동창회 총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남해에서. 졸업을 하고 가신 건 아니시죠? 졸업을 하진 않았는데 애들은 다 어쨌든 6년 가까이 본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랑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강하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물론 중에 친구들이지만 지역사회 친구들은 또 다른 느낌이죠. 부모님들끼리도 알고 하니까요. 떠나도 여기가 제 고향인 건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가족이 있고 제 집이 있고 그런 건 틀림이 없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남해는 다혜 씨한테는 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살고 있는 남해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기회가 참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데요. 제가 첫 회사 생활을 하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동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해가 하동이랑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좀 남해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 하동에는 기존에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비연구지죠. 원래는 경기도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발전소에 합격을 했는데 하동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구 하나도 없이 하동 가서 근무를 하다가 본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서 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가서 있다가 서울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되게 많아졌었고 그런 고민을 하던 때에 지금 남편이 짜잔 등장을 했죠. 사실 셀프 웨딩이라는 촬영이라는 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생각해냈어요? 셀프 할 거랑? 사실은 이쪽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죠. 다해가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섭외를 하면 출장비도 많이 나가고 아, 배경은 무조건 남해로 해야 되겠나? 네. 너무 예쁘니까요. 남해로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작가 문제가 있었는데 비용적인 측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이 동네에 대한 이의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겠죠. 네. 외부 작가들은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뭐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도에 대한 이해는 있고 하니까 우리끼리 찍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삼각대 하나 사서 옷들은요? 이런 것들은 빌려... 옷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은 나머지 옷들은 입는 옷들 그냥 다 입고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인색 드레스 부캐, 조화부캐 같은 거? 이런 거 분명을 해서 그런 것들 직접 구입해서 하시고 네. 그래서 총 든 비용이 20만 원... 아니 드레스를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요. 2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아꼈죠? 지금 사진춤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다. 자기 먹는 게 지금 만들어요? 나는 이거. 전 이거. 전 이거. 하다가 한 분은 산이네요. 그래요. 전신이 나와서. 전신이... 하다 일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어? 전업 때문에? 아 그런가?